브루노 퓨레란다스의 진가를 재확인했던 경기였습니다. 맨유 입단 후에 아직 1년도 안 지나는데요. 벌써 28골입니다. 미드필더지만 프리미어리그 소속된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브루노 퓨레란다스인데요. 이날 정말 마법같은 프리킥으로 맨유의 역전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맨유와 리버풀의 FA컵 32강전, 아주 재미난 승부였는데요. 홈팀 맨체스나이티드의 3대 역전승으로 끝난 이 경기 주요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 위르겐 클록감독의 FA컵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록감독 FA컵 리버풀 부임한 이후의 성적들인데요. 3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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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강, 16강 이상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32강 FA컵 4라운드에서 맨체스나이티드를 상대로 무릎을 꿇게 되면서 징크스 깨는데 실패를 했죠. 작년에 솔샤르 감독, 교체 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아주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브루노 페난데스, 교체 투입된 지 12분 만에 결승골 정말 멋지게 넣었죠.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싹 가져가버렸어요. 이날 포고바도 잘했고 래시포드도 모처럼 빛이 나는데 양팀 선발명단 보면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보이는 선발라인업이었죠. 워낙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돌려야 되는데 이게 또 상대가 최대 라이벌인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 없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시합이었을 겁니다. 맨유는 대헤아하고 브루노 페난데스를 뺐고요. 리버풀은 부상으로 핸더슨 마티스티프 같은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사디오만에를 선발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중에 살라하고 프리뮤누를 쉬게 했기 때문에 마누라 조합을 번갈아서 휴식을 주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팀 감독들 모두가 선발로 뺀 에이스들을 후반에 투입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결과는 브루노 페난데스가 마법을 불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였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정말 기가 막힌 마무리였죠. 사각에서 정말 센스있는 마무리로 현재 골을 넣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골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력 수비수들이 모두 아웃된 리버풀의 수비 문제가 결국 다극점 경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날 리버풀 산터팩 조합은 파비뉴하고 어린 선수 전 리스 윌리엄스가 나왔는데요. 판다이크 시즌 아웃됐죠. 주중에 돌아왔던 마티프는 또다시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이 경기 선발을 예상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글쎄요. 토트넘전을 위해서 아낀 건지 아니면 다시 부상이 안 좋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휴식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 센터팩까지 보는 조던 핸더슨 핸더슨 같은 경우에도 번리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부상으로 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콜록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파비뉴의 파트너로 2001년생의 어린 리스 윌리엄스를 내보냈는데 아 이 친구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실수하던데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린우드의 1대1 동점골 그리고 래시포드 역전골 모두 관여를 한 셈이 되어버리면서 리버풀에게는 굉장히 좀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맨유가 이 경기에서 사이드에서부터 전환패스를 시도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대각선 패스를 많이 시도했는데 이렇게 전진하는 과정에서 리버풀이 좀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실수 리스 윌리엄스가 첫 골 실점할 때도 위로 갈라가는 거 좀 헛헤딩 헤딩 제대로 못하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 골장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뭐 아 이 친구를 욕하는 건 좀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고 이런 라이벌 매치 빅매치에 이 친구가 선발로 나와서 실수를 안하길 기대하는 게 쉽지는 않죠. 게다가 포백 다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 시즌 폼이 계속 좋지 않았던 알렉산더 아놀드 오늘은 로버슨도 좀 별로였고요. 센터팩 조합이 정상 기용이 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백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또 이날은 포백 앞쪽에서 베이날돔이나 티아구 선수가 좀 보호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파비뉴도 원래 센터팩 아니잖아요. 올 시즌에 계속 센터팩을 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 또 경기 속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참 리버풀이 매경기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2021년 들어서 아직 리그에서나 한 골도 못 넣고 있고요. 리그에서만 4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지난주에 버니한테 졌고요. 이 경기가 어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시합이었는데 수비가 버티질 못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수비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경기였는데요. 로브렌 나간 뒤로 대체 장입이 없었고 또 판다이크 일찌감치 시즌아웃 되고 나서 또 지금 고메즈의 마티프까지 지금 뛰지 못하는 상황인데 파비뉴 핸더슨으로 지금 돌려가면서 막다가 지금 라이벌전에서 유스급 선수를 선발로 낸 이런 상황이 지금 리버풀이 좀 우울하죠. 보강이 필요한데 보드진에서 계속 보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 이적 시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리버풀 무슨 수를 좀 내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매경기 승점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경기 끝날 때마다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겨울 보릿고개 잘 넘겨야 되거든요. 아 리버풀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좀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금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토트넘전이 있는데요. 오늘 빠졌던 마티프 핸더슨이 이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경기 앞두고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클럽 감독이 번리전 또 맨유전 토트넘전 이 3연전 준비하면서 지금 로테이션을 좀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번리전 맨유전을 다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경기에서 2패를 해버렸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번리전의 살라 피루미어로 선발 제외하면서 오늘 선발로 투입한 효과는 봤습니다. 덕분에 살라가 오늘 두 골을 넣고 피루미어로는 괜찮았거든요. 로테이션 때문에 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어떤 두께가 많이 얇아진 상황에서 좀 계속된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패 데미지가 좀 크지 않을까 반면에 맨유는 최근의 흐름을 이어가는 아주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특히 요즘 아주 좋은 폼 보여주고 있는 포고바 포고바는 진짜 사람들 농담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적시장만 하면 잘한다고 정말 그 말이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다시 최근 들어 다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뛰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요소요소에서 잘 끊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올 시즌 좀 부진했던 래쉬포드하고 그린우드가 사이좋게 골을 넣었던 것도 맨유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부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브루노 페란 데스죠. 진짜 무슨 끝판왕입니다. 살라가 동전골 넣어서 2대2 된 직후에 들어오더니 12분 만에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빵! 정말 이거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28골 지금 맨유아스 넣고 있고 그 중에서 1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어서 좀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페널티킥 득점이 많긴 합니다만 그거는 굉장히 좀 브루노 페란 데스의 어떤 존재감의 극히 일부고요. PK골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만 정말 팀이 필요할 때마다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부패가 있을 때 없을 때 공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부패가 부진했을 때 맨유 경기력도 덩달아서 떨어진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휴식을 좀 주고 후반에 투입을 하니까 정말 프리킥 상황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마법을 보셨습니다. 재밌는 게 경기 끝나고 나서 소시아르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훈련 끝나고 부패가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45분 동안 훈련을 더 하더라. 내내 프리킥만 찼다. 그러니까 이 45분 동안 어제 프리킥 연습만 한 게 바로 또 오늘 이렇게 좀 족집게처럼 맞아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아무튼 부패에 대한 팬들의 뭐랄까요? 굉장한 어떤 그 신뢰감? 그 하이라이트 영상 외국분이 쓴 댓글을 보니까 맨유 팬들이 부패를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주는 여자친구를 갖고 싶다. 뭐 이런 류의 댓글이 있던데 저한테 맨유 팬들의 사랑 정말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에릭 칸토나의 재림이 되고 있는 브로우 페란다스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게 딱 22년 전 오늘 있었던 1999년 현지 시간으로 1월 24일이죠. 그 역사가 반복이 됐다는 점에서 또 현지에서는 많은 화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FA컵 4라운드에서 그때도 올트래포드였고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관중이 5만 5천명 넘게가 들어왔고 지금은 무관중이라는 거 그때도 리버풀이 선적골을 놓고 앞서가고 있었는데 후반에 교체 투입된 슈퍼서브가 역전 결승골을 넣었다는 게 아주 완전 판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리버풀이 마이크로우이인 전반 3분에 선적골을 넣었고요. 맨유의 드와이트 요크가 88분에 골을 넣고 교체 투입된 솔샤르 현재 감독이 종료 직전에 역전골을 넣으면서 맨유가 승리를 했었던 그때 결국 맨유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긍정적인 징후로서 맨유 팬들이 많이 거론을 하는 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주가방수단이 BBC에서 MOM을 뽑았는데요. 포그바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그바 잘했어요. 잘했는데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뷔페가 워낙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확실하게 자기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 그런 경기였죠. 맨유 입단 1년 동안 통산 51경기 28골 17개 도움. 올 시즌 2020, 2021 시즌에만 29경기 16골 9도움입니다. 리그랑 모든 대회가 통틀어가지고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브로우 페란 데스의 활약에 힘입어서 맨유가 16강 진출했다는 소식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리버풀과 토트럼 다가오는 경기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지금까지 볼리TV 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